Hello everyone welcome to IBM 분당 센터. My name is Sean. I'm teaching brave TOEIC, 용감한 TOEIC, 실전반. 분당 센터에서 실전반 나온다. 여기는 Sean입니다. Today we're going to study about part 5, 8 questions in less than one minute, 도장깨기. TOEIC 시험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part 5 8 문제를 1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유는 그렇게 스피드업을 하셔야 나머지 part 6와 7에서도 속력을 늦추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준비되셨나요? 그럼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Are you ready? Okay, here we go. Number 1. 주어를 찾는 문제죠. 심플하게 소유격 you are. 정답 C. Number 2. 동사 어휘 문제는 주어하고 같이 모이셔야 됩니다. 주어가 late entries이기 때문에 will not be accepted. 정답 B번. Number 3. 앞에 on 관사 입구 뒤에 전지사 막았어요. 심플하게 명사. 정답 A, increase. Number 4. 전지사 문제는 전지사 플러스 명사로 풀어야 되는데 지금 뒤에 4 more than 5 years. 정답 4. 정답 B번. 5번 문제는 앞에 on more 있고 뒤에 vacuum cleaner 붙었죠. 형용사 문제니까 정답 A, powerful. 6번 문제, 부사 문제인데 부사는 뒤에 나온 형용사 또는 동사를 가리키고 있겠죠. 지금 highlight and click. highlight and click이 있기 때문에 simply 정답 B번. 7번 문제, 동사 시절을 찾는 문제인데 어차피 답은 A&MT인데 당연히 능동태. 정답 will assist A번. 8번 문제는 형용사 문제입니다. 봤더니 앞에 있는 rate를 꾸며주고 있네요. Just like mission impossible. 후치수 시켜야 되겠죠. 정답 C, available. Part 5. 두 장 깨기는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에도 이렇게 연습 문제를 푸실 때 1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셔야 Part 6와 Part 7에서 속도를 계속 유지하고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에피소드 6, Part 6 도장 깨기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then. Take care.